아니 샤워커튼 어디서 구입해 세무! 귀엽지? 내가 이거 산 이유가 저 계단에 병아리 두 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어 요거 때문에 산거야 내 병아리를 또 좋아하잖아 앙왕이요 계단에 병아리 두 마리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계단에 후라이가 있어요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후라이가 되나봐 모르겠어 너무 무서운? 병아리 지옥이다 에잇 태모에서 샤워커튼 쳐봐 뒤집어지는 거 많아 어 무지개도 있고 에잇 LGBTQ 뱀도 있고 저 손가락 두 개가 지금 뱀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천지창조네 근데 르 빠라디 이건 모르겠고 빠라디는 저거잖아 저기 뭐야 천국이란 뜻이죠? 근데 전혀 사과가 메롱하고 있다고 어 맞아요 전성기 시절 제일로 같아요 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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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십 넘죠 저 몸을 육십 넘어요 아직도?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더 열심히 빼고 있어요 저 최근에 학생 다 처방 받았어요 진짜? 네 학생 다 처방 받았어요 아니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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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번에도 육십 몇이라네 맞아요 그럼 계속 뭘 먹네 그럼 오늘 뭐 먹자 뭐 있겠네 저 속이 안 좋아요 남이랑 저랑 동갑 27살이에요 밖에서 유일하게 연락하는 친구랑 만난 친구도 남이어가지고 성격이 워낙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잘 맞아? 저희의 4차원이 통해요 서로 손숙씨랑 친하구나 손숙이야? 손숙이 누군지 모르잖아 손숙이 누구예요? 내가 보여줄게 손숙이 얼마나 닮았던지 마미랑이야? 어 어 있어 분위기가 약간 웃을 때 닮은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너무 나이 든 사진이 있고 옛날 사진이 있어 진짜? 퀸시 존스 죽었다고? 퀸시 존스 죽었다고? 마마미야 있어 왜 다 죽어? 퀸시 존스가 뭐냐면 흑인 최고의 음악 디렉터예요 어 위아드월드도 만들고 마이클 잭슨 드릴러 앨범도 만들어주고 뭐 91세예요 마이클 잭슨 첫 데뷔 싱글 솔로 데뷔 오프 더 월드 만들어주고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같은 분 뭐 모든 음악인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 사람이 손 대면 마이다스 터치라고 와 34년생 어 34년 그러니까 91세지 어 오마이클 에이 헉 맞아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뭐가? 영원한 것이 없기에 맞아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아 저도요 만약에 영원히 산다는 신약이 개발한다 해도 전 안 먹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맞아요 나는 사실 요즘도 뭘 해도 재미없거든 근데 100년 200년 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어떻게 얼마나 무료하겠어 다 해봤잖아 그때는 이제 한 그 정도만에 살 수 있으면은 화성여행권 화성여행 패키지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모래바닥이 뭐 가는 거야 마스크 쓰고 아우 얼마나 또 죽겠어 화성 그 빨간 모래 사자 거기서 사진 찍고 싶니? 일론 머스크 여행사 해가지고 아이고 대충 저기 어디 빨간 모래 민두우산 가서 찍으면 돼 화성이라 화성이라 그러면 돼 맞아 어 넌 모두 재미있지 저 다 재미있어요 저는 사실 27년 살면서 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만족도가 높고 삶의 의욕도 제일 넘쳐요 지금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을 즐겨 네 맞잖아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수치가 100이라면 지금 한 88,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? 그 전에는 한 50 밑이었다면 아 여기 오기 전에 50 밑이었어? 네 50 밑여가지고 그냥 50 밑으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 90 이상으로 짧게 살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오 와우 네 이과니? 이과요? 아니요 저 문과요 문과 왜 이렇게 살아? 이과인 척해 숫자로 아 여러분 저 수업 못했어요 수업에 진짜 못했어요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무슨 뭐 1부터 100부터 모르는 수치를 딸고 지금은 88이고 뭐 에이 88은 뭐야 90도 안 돼 약간 88이 이 점은 왜 깎였는데? 하하하하 2%는 부족해야 완벽하죠 여러분? 하하하하 2% 부족할 땐 2% 하하하하 랑 누나 방송 보면서 공부하는 돈 때문에 체제 밭에서 일하는 개인분들이 있다던데 그 예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한참 트렌드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오 근데 그분들이 좀 약간 많이 힘들어하고 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선배들도 있지만 우리 나이 때 많았어요 그 당시 갑자기 게이에서 트젠으로 넘어가는 걔네들은 정말 트젠은 아니죠 근데 트젠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거 어 어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를? 게이나 트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음 음 유미님 진짜 남자 시절 상상이 안 가요 여자보다 더 끼가 끼가 맞아요 저 남자 시절 때 진짜 마트 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방송 보고 있지 너네 아 친구들 보니 이거? 아 네 왜 아니 제가 여기 오버스 와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게이인데 그 친구가 친구에 친구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는 절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친구들아 100명이나 네 그 친구 말 다음 주에 어떤 샤워커튼을 달까요? 아 이것도 샤워커튼이에요 언니? 오 오 되게 예뻐요 예뻐 약간 오늘 뉴욕 빗골목 같잖니 우와 이리 와 아 죄송해요 10원짜리 하나에 열댔다 언니 가지만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라는데 가지라 되도록 가져가세요 삥 뜯어였지 뭐 에이 가지라는데 가지랑 또 있잖아 너 아 맞아요 저 달걀도 있어요 그래 샤이 머스캣 두 개 달걀도 있잖아 스테비아 토마토 두 개 있어요 세... 세옥감 하하하하하하 꼬깔콘이 있는 게 어디야 나 진짜 싫어하는 게 그 모양이거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로켓 모양이라 그러죠 어 이거 뭐 했어 하하하하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지신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시거든 하하하하 목욕탕은 진짜 오래됐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안 가가지고 사실 지금 갈 수 있잖아 어 아니 안돼 안돼요 하하하하 안돼요 하하하하 이게 머리 긴 저기도 있던데 호르몬 맞아서 가슴이 약간 튀어나와서 하하하하 이대로 가면 하하하하 라스베가스 스타가 바로 나야 저 제가 진짜 목욕탕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빨래 밑에 수술해가지고 여탕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세신도 받고 싶은데 난 그거 하면 아프더라 아 정말요 며칠 동안 막 어 말라서 그런지 떼밀면 안 돼 아 떼도 없을 뿐더러 정식으로 춤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 기법기부터 근데 여기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한빛이 밖에 없어요 맞췄나 어 네 비비독학 아이 독학 정말요? 그럼 그래 너무 잘 추셔가지고 쟤는 어딜 다닌 데가 아니잖아 어 유미도 이렇게 무릎 꿇고 상어 돌리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? 누가 이런 걸 가르쳐주겠어? 맞아 맞아 속에 붙인 여자가 있는지 뭐지 맞아요 풀어줘 이렇게 가끔씩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여기서 가끔씩 제가 끼 곡 하잖아요 그때 너무 재밌어요 어 난 늙어서 안 된다니까 다리 짚기 어 뼈가 다 부들대로 구덩해가지고 이제 끼는 오프스 무대에서 방출하면 되죠 맞아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니? 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어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다 연습했어? 네네네 근데 왜 안 올릴까? 지금 성형을 아직 안 다녀와서 그런거야 아니야 성형 안 하는 데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제가 파사드를 틀다 보니까 파사드가 그 우리 조명 저희 그 백 조명 있죠 백 화면 화면 어 파사드 틀면서 눈으로 많이 켜 그리고 연습도 하고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감기로 빠졌어 그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때야말로 기회를 잡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 저기 우주 아 한 명 조퇴했어 어떡하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어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안 틀리고 제대로 해주면 뒤집어지죠 또 그 기회는 이제 저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아 아 아 아 으 으 감사합니다.